그래서 아마 모든 세계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싶은데, 맞죠? 네! 그러면은 지금처럼 반응 아주아주 크게 해주시고요. 다음 곡은 조금 서정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나요?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몰라요. 네, 다들 어디 가지 마시고 지금 곡이 조금 서정적이더라도 다음 곡은 신나는 곡 준비했으니까 자리해 주시면서 저희 공연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오늘 9시까지 버스킹을 할 예정이니까 네, 어디 가지 마세요. 9시까지 다들 시간 있으시죠? 네! 일요일인데, 그쵸? 네! 네, 다들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럼 저희는 다음 곡 가볼게요. 박수 주세요! 네!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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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하냐고 자신 있는 모습을 찾아 이제껏 남겨왔던 미래를 내겐 뭐 또 말하고 싶어 Baby I want dreams come true 너 나를 지켜줄 거야 안 뛰어 왔던 자들 살아요 Baby, how I feel for you 너의 곁에 그려진 품결같은 나의 미래 손가락을 위로 찍어서 믿을 수 You make me feel me good Do you want upside down? You make me feel me g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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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느낌인 것처럼 저리 또 성경 끝에 보여지고 난 다시 약속했던 것 같아 사운로드 꼭 바라볼 땐 할 때 말하고 싶어 내 맘을 알겠죠 나와던 이제와 뛰어 넌 스스로 워커밋띠서 난 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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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내 맘에 한 번은 what you're doing It's your loving what you're doing 너네들아 왔어 너네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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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너네들아 왔어 너네들아 왔어 감사합니다.